비닭마리비라 달다 다음은 다시 시작 김정은 이렇게 하는게 많나? 야 잘 안다며 아니 네 옛날에 엄마 하는거 몇 번 본적이 있긴 한데 아 너무 불안한데? 너 붙이는거 아냐? 응 어어어어어 왜이러워 위험해 헐 조각났는데? 어떤 터치? 조심해 나름 그럴듯하지 않아? 약간 지옥의 수박 같은데? 오 마이 갓 왜이? 오 뭐야? 뭐야? 징그러워 뭐야? 오 마이 갓 난 징그러운 게 너무 보트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백두기 맵고리 졸업 양념으로 계란을 넣어가면 계란을 넣어가면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서 고기 앞머리는 기분이 좋았어 엄마는 가고싶어 엄마는 가고싶어 엄마, 가고싶어 몹이로 내일은 없어 엄마가 콩하러 왔는데 엄마가 콩나물만 방금 해먹기 라면은 이곳은 아, 이곳은 라면을 털어먹는다 이곳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집 어때? 응? 예쁜데? 예뻐? 응 응 응, 크로콜 엄맛! 미안해 시원해? 미안 아니 괜찮아 얘 왜 이렇게 나왔지? 얘 갑자기 왜 옆으로 나오지? 내가 안패지 넣는 거 안 닿았잖아 응 응 젓가락이 있어 젓가락? 젓가락 초? 응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진짜 진짜 조금만 말해봐 아 뜨거워! 상백! 아 뜨거워! 심심이 들어보온는데 bits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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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뿌려줘? 응 난 뿌려줘 응 난 뿌려줘 먹어? 진짜? 응 응 다생했어 맛있겠다 응 비단가리비랑 달다 맛있어? 아 맛있다 응 아 배고플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응 아 진짜 맛있다 비 오기 전에 불멍이나 한 번 하자 응 내 거 다 먹어도 돼 그래? 응 난 지금 가리비보다 면이 우선이야 응 배가 너무 고파서 가리비 빼니까 양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응 식탁을 좀 높은 거를 사도 될 거 같아 응 의자에 비해 식탁이 너무 낮아 양이 엄청 많아 응 파스테이 원래 대파가 들어가냐? 응 대파 들어가는 파스타도 있고 응 그냥 만들기 내 마음이 지금 응 응 난 대파 들어가는 거 좋아 삼계탕에 나올 법만 그런 맛이 살짝 나 응 파스타의 맛은 차이가 없는데 대파랑 같이 먹었어 응 음 잘 먹네 응 배고팠어 응 응 시간이 몇 시지? 근데 오늘 우리 밖에 없어서 응 응 맞아맞아 메뉴타임이 없잖아 응 메뉴타임이 없잖아 우리가 뭐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야 엄청 딱딱 먹었네 응 아 진짜 잘 먹었어 아 아 좀 살 것 같다 배 부르니까 다리 너무 벌렸어 크지 않아? 어? 너무 넓어 아니 수영목이야 이거 응 영광 못 쓰는 거 아니야? 응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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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너무 부족하니 겨끈 긴 Ads 고기 병원 나의 대파 되려면 고기에서 마ㅏㅜㅏㅜ 오ㅏㅏㅜㅜㅏㅕㅜ 뭐ㅇㅏㅏㅐㅜㅜㅜㅜ- 가물건이 빽붙두고 이상하면 이 정도면 되지 회 간장도 가져왔어 이거 먼저 먹는다구? 예 여기 살찌살? 응 살찌살 여보 여보 나한테 붙었어 어떡해 저기있다 어디 어디 맛있어?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 막걸리 까고싶다 막걸리 까? 지평으로 시작할까? 이쪽은 꺼진거 아니야? 응 보니까 불가능해 파티살 파티살 진짜 맛있는데? 가리비살이 더 맛있어 아 진짜? 비단가리비가 원래 좀 끝맛이 갈데 어떤 가리비? 이게 비단가리비야 비단가리비? 응 밖에 있는 벌레들 무기장 없었냐고 오늘 기절이 됐다 맞지? 완전 먹을만큼 먹어 남은거는 가져가면 되니까 아 이 때깔 봐봐 이게 갈비살이야? 바블링이 장난 아닌데? 응 하나인줄 알았는데 두개였네? 그러니까 나도 여보 자른거 아니지? 오 맛있겠다 일단 막걸리 한 번 먹고 아 잘 익었다 잘 익었어? 응 잘 익으면 하자마자 체중이 바로 태어나올정도를 정중히 먹이고 있어 응 소스로 매우 좋다 알았지? 그니까 제가 명단이야 자리가 많이 없던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어 그니까 갈 때마다 한번도 없었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우리 캠핑랑이 진짜 오랜만인데 응 헐 뭐야? 핵털이 없나보다 어떡해? 무서운데? 뜨거워 응 안 되겠다 이거 불 약하긴 하다 저기 맞지? 확실히 다르다 저건 안에 텐트용으로 쓰는 거 같아 아 아 아 하 네 그 데크터 문을 왔으니까 조금 시끄럽고 아 네네 저가 여기 아 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새산물 향이 확 나긴 한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잘 먹을게 우물 좀 떠줘 이렇게 떠먹지 마 진짜 먹고싶다 맛있긴 진짜 맛있다 응 아 좋다 해장되는 맛이요 응 양이 좀 많나? 라면? 3개 끓였어도 다 먹었을 것 같은데 다리미가 진짜 맛있다 응 오늘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안 죽여 수박 못 먹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그니까 어이없어 저는 다 먹었던 게 아휴 헉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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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잘 먹을게. 오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밥이랑 무조건 같이 먹어야겠어. 이거는 버터, 새송이버섯, 간장조림이야.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그냥 지금 뭐만 오는지 생각하면서 얘기했어. 갈비찜 냄새가 나. 맛있다. 완전 밥반찬인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밥반찬으로 할 땐 통으로 많이 안 하잖아. 두껍게 안 썰고 얇게 썰잖아. 근데 두껍게 썰으니까 맛있어.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좋네. 원래 소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칼국수도 맛있네. 국물 부족하면 썰고 더 많이 있어. 여태까지 먹은 된장찌개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 정도야? 응. 그럼 여분은 해물 쪽보다는 고기 차돌 된장이 더 맛있나 보다. 그런가 봐. 매운맛도 하나도 없고 훨씬 맛있어. 고춧가루 안 나왔어요. 일부러. 맛있다. 진짜. 고기집에서 파는 느낌이야. 응. 고기집에서 파는 맛 날려면 쌈장 넣으면 돼. 차돌 내꺼 좀 더 먹을래? 응. 근데 고기 좋은 걸로 산 거라서 맛있긴 하다. 그치?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되지? 응. 배불러? 응. 응. 차돌먹어. 자꾸만 좀 놀아주고 있어야 돼? 응.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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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꾸만 좀 놀아주고 있어야 돼? 응. 콧 hired me. 저 하지 않는аний. 아냐. 다 좋다. 배불러? попыт艇이 먹으면 Cheer up. assist the game,